정우성의 재벌 여자친구가 문가비에게 선전포고를 결심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여자친구는 앞으로도 그의 곁에서 정우성을 보살피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초 결혼은 여전히 두 사람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우성의 여자친구는 문가비가 고집스럽게 정우성의 아이를 낳은 것이 멍청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정우성의 여자친구는 세무사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저명하고 부유한 가문 출신이다.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우성과 그의 여자친구는 헤어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우성의 폭로 이후 어떤 여성도 그에게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내년에 조혼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그들의 관계에 진지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우성의 여자친구의 친구들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스캔들이 터진 날인 27일 그녀는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정우성의 모든 사진을 조용히 삭제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그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녀는 짧은 인터뷰에서 저는 여전히 정우성을 지지하고 그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놀라운 코멘트는 정우성은 나를 사랑하고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해. 모든 남자는 방탕해. 나는 이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고 정우성에게 도전할 거야. 라는 것이었다. 정우성의 여자친구의 이 선언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 반한 것일까? 정우성과 그의 여자친구가 등장하는 매력적인 사진이 공유되었다. 그의 여자친구가 문가비를 경쟁하려 하는 듯하다.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우성은 여성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능숙해 보인다. 현재 문가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녀가 아이를 잘 돌보고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 정우성이 문가비를 만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가 이전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여성에게 연락을 취한 적이 있다는 것은 알려졌으며 그 여성들은 나중에 이를 밝혔다. 현재 스포트라이트는 문가비에게 있지 않다. 더 깊이 파고들어보자. 정우성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플루언서, 배우 등이에요. 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파란색으로 강조된 이 메시지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7월 6일 새벽, 정우성은 평범한 여성에게 그녀의 작품을 칭찬하는 DM을 보냈습니다. 그 여성은 정석이 오전 4시경 해킹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티콘에 전달했고 정우성은 아니요, 오전 11시경에 당신의 피드를 봤어요. 당신은 당신의 작품을 즐기고 있는 듯했고 당신은 그것에 꽤 능숙해 보였어요. 저는 그냥 잠을 자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걸 보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여자가 답이 없자 정우성은 아, 여기 하늘이 갑자기 예뻐 보이네. 핸드폰으로 풍경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움직이는 차에서 찍어서 잘 안 나오네. 여자는 전주까지 왔는데 경북 여행은 흐렸을 가능성이 크다. 조심 운전해. 정우성이 말했다. 저는 운전 안 해요. 밤에 촬영하러 온 거예요. 출발합시다. 해가 뜨거워요. 밤에 촬영하고 새벽에 서울로 돌아가요. 아, 바쁜 촬영이 될 거예요. 항상 꽤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밤 촬영이 가장 힘들어요. 네, 움직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잔업을 많이 해야 할 거예요. 그냥 좀 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7월 6일이에요.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상황은 7월 8일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이틀이 지났고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쳐있을 겁니다. 피곤하신가요? 넷플릭스 드라마 CG 때문에 일산으로 가야 해서 일어났어요. 좀 더 자려고 합니다. 정말 자고 싶은데 전화번호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나중에 문자로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답장이 왔어요. 도에든 문자든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고 그걸로 대화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가비 사건 때문에 입장을 밝혔을 것 같아요.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이건 나쁘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친한 친구가 아니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을 각오해야 해요. 지금의 인스타그램 시스템에서 정우정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생겨났죠. 이지아를 넘어설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녀의 외모가 꽤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성으로 시작해서 얼굴을 보여줄 수 없지만 그녀를 봤습니다. 배우로서 정우성과 잠시 사귀었다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대중적인 연애로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저는 그녀가 정우성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이목구비는 눈에 띄게 더 선명하고 그녀의 눈은 더 둥그러 보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키는 대략 165와 170cm 사이입니다. 그녀와 닮은 사람들은 대체로 상당히 젊고 와 그녀는 예쁘다 와 같은 감탄의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예외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현재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느껴 DM을 보내는 건 부적절한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정우성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DM을 보내면 여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진심이 전달된다면 나도 놀랍다. 댓글에는 하지만 아이유도 남자다. 아이유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면 내가 밝혔을 텐데 라는 감정이 드러난다. 아이들의 사진을 검색해보니 내가 맞는 사진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녀는 이지아랑 닮았다는 식의 말을 한다. 배우 이지아가 더 매력적이고 예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녀의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도달했다. 정우성의 경우 그는 아이를 책임지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문가비는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지만 정우성의 평범한 여자친구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10년간 사기였지만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그와 함께 출연한 비연예인 여자친구에 대한 비디오가 공개되면서 그의 비연예인 여자친구에 대한 추측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회계사로 일하는 여자친구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우성의 상황에 대한 세부정보는 로펌의 직원이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40대 여성 회계사입니다. 처음에는 결혼한 상태에서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불륜을 저지르고 파트너와 깊이 사랑에 빠진 후 남편과 이혼하고 그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별거 절차에 대해 논의했고 10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와 진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는 여러 번의 불륜을 저질렀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플루언서 모델과 관계를 맺고 그녀를 임신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 여성은 그들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